삼룡이 형 가보자 삼룡이 형 가보자 뒷타임 가자 어? 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지키고 있는 여간 역을 지키고 있는 저거 보이지? 발 가면 안돼 발 가면 안되고 발바닥 치고만 가게 아휴 가르소봐 니가 뒷타생각이거든 어? 이거 지자전거야 매년 대자전자 매년 대자전자 매년 대자전해봐 니가 지자전거 니가 지자전거 니가 지자전거 니가 지자전거 니가 지자전거 니가 지자전거 나 그 재밌는 populated 내가 왔는데 상상도 못하고 있잖아 정말 잘했어 안녕하세요 3년이 자전거.. 저 지금 천재 모르고 자전거 뒤에 있는 자고 나를 보고 있다고 신혁아가 뭐지 뭐 했네? 어? 조선 자전거 찾을 땡기는 거 보고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3년이 자전거한테 혼자 왔습니다 제가 내가 혼자서 3년이 어디있냐 하면은 예 자전거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사장치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저 소나무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왜 나오지 조빈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지금 지 자전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 어? 지 어? 조수는 말거야 조수는 한바퀴 빙돈기다 내가 지금 가면 내가 훔쳐가는 거 알거든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아 자야지 우리 매니저들이 누나 그거 아이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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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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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보이지? 눈이 왔다 한번 돌아볼 거란 말이야 자전거 못하는 거 알았거든 어? 3명이 지금 친지 모르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3명이인데 지금까지 몰라요 모르고 모릅니다 핸드폰도 없어서 줘갖고 지금 자전거 없어 자전거 없다 여기 있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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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은 웃긴 해 오 저 차 내가 자전거 있지? 어? 지금 안 좋아하네 어? 여기 자전거 있지?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어? 어? 내 자전거 내 자전거 내 자전거 내 자전거 내 자전거 없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어? 시발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지금 상상을 못하는 곳에 제가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담애들 피워왔다가 네 지금 본인의 자전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깜짝이 심각해졌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하며 아무 생각 없이 담애들 보다가 예 저 끝까지 갈겁니다 자 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 성격상 저 끝까지 갔다 와야 돼요 저희는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자전거 여기 있습니다 네 자전거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에 조금 재미있게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뭐 나쁜짓하는거 아닙니다 저하고 친한 형이기 때문에 조금쯤 다시 올라올겁니다 기다려오세요 아 바로 아 이게 됐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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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까지 그려갔노 어 어떻게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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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안 나타나죠 가만히 세고 그거 병원에 집 진짜 그 암울이 얼마나 같이 잠가게 됐나 아 좋겠다. 지금. 시각에 자고, 지금 안시각하다.. 자생각 없어져서. 네... 팡팡 이쁘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거죠 이럴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겁니다 사명이야 사명이 자전거를 타고 나름룽 피켓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나갑니다 이럴 때 자기 자전거인지 몰라봤어 잠깐만 자기 자전거인지 몰라봤다고 지 자전거 타고 나 나타났는데 몰라봤어 지 자전거인지 몰라봤어요 음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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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씨발 어디다 훔쳐라. 희약할까? 희약할까? 응, 맞네. 이 고등학생들 두고가 저 버린 거 같은데 희약할까? 왠지 희약할까 싶어갖고 두고 간다 내가. 응, 왠지 희약할까? 나 운동하는데. 집에서 운동하는데. 응, 운동하는데. 네가 자전거를 희약할까? 희약할까 맞지? 그래, 이 조그만 것들에 자전거를 두고 왔나? 타고 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죽을더라고. 희약할까? 희약 내 빠지 없지? 그래도. 응? 자전거를 찾아보는 놈 보니깐. 응? 왠지 희약할까 걷더라고. 자전거가. 맞다, 맞다, 맞다. 이리 와봐. 자전거 던지고 가도 돼. 고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러던데. 아, 참. 마을 법무고서와. 응? 다 넣어 보다. 그만해. 마땅한 거 안 해야 되겠나? 응. 자, 라이트 하나 열려줬어. 안 열려줬어. 다음 면용 있어. 다음 면용 있어. 자전거를 어디나 쫓는데? 자전거. 응? 여기 놔둬어. 나 하나 여기 놔둬어. 아니, 자전거를 어디 놔둬는데? 아들이 들고 갔노? 응. 뭐, 모르지 뭐. 저 CCTV가 안 오는데, 뭐. 뭐라고? 저 CCTV 누가 쫓는데 안 나와, 이제. 아, CCTV 나온다고? CCTV도 있노? 저 안에 있잖아. 아하. 어, 여기 안에 있잖아. 안 그래, 여기 군청에 가도 되고. 군청에? 군청에? 군청에 놔보이네. 나. 자전거를 이제 군청에 가서 CCTV를 본다고. 네. 이곳에 참, 어찌 갈아. ccd코문, 이제 보면, 공원 날째나. 온, 애옵뿐 아니고. 온, 애옵뿐 아니고. 온, 애옵뿐. 자전거를 이제 뭐하고, 군청까지 가가 본다고. 시다, 시다. 와. 군청에 이제 운경해도 다. 거기 어디서 온다. 그러면, CCTV가 안 오는데, 여기에서 보네. 여기에서 보네. 갔다 줬지, 내가. 고맙나? 응. 고맙지? 말한번 호원해라. 응. 호원 좀 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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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을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거 뭔데, 세 개는? 응. 응. 안녕은 이건데, 왜, 형이 왜 이렇게 해? 하... 여러분, 저 자전거가 없어져서, 네. cct에 보려고, 군청 가려고 했답니다. 어? 어... 둘 다 서로 자기말만 아니라, 좋다, 이 새끼. 개새끼 거기, 개고기 미쳤나, 쟤 어디 지나노? 어? 누가 뭐 하나뿐인, 커피, 커피, 뭐 있겠나? 형, 뭐 따뜻한 커피 한잔 할까, 우리 오늘. 커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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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올게. 한 벽 있다리 물, 예? 응.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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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멸망하라까나 내한테 지금까지 담배 한 카치다 안준 사람인데 어? 커피를 안에서 사준다고 이야 이야 어? 이야